안녕하세요 골독입니다. 며칠 전 드라이버 연습하다가 맞는 소리가 이상해서 봤더니 헤드가 깨졌더라구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줄이 갔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바꿨습니다. 먼저 팁 하나 말씀드리면 드라이버를 사시면 샤프트를 바꾸시는 분들이 계실거에요. 뭐 벤트스 텐세 이런거. 그런데 대부분의 제조사들은 스택샤프트.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좀 헤드에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기본 샤프트에 정품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놓는데 이 스택샤프트가 없으면 정품이라도 AS가 안됩니다.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막 팔기도 하고 그냥 누구 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AS가 안된다는 겁니다. 제 드라이버는 코브라였는데요. 푸마골프코리아에 연락했더니 스택샤프트가 없다고 유상으로도 AS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보통은 유상으로 수리하거나 돈을 더 주고 더 윗급의 드라이버를 교체해주기도 하는데요. 이번엔 그냥 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매한게 이 코브라 다크스피드입니다. 멋있죠? 사실 코브라에서 AS를 못받아서 기분이 나빠서 다른 브랜드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 골프존 마켓 가서 이것저것 시타해본 결과 그냥 이게 제일 편하더라구요. 아마도 예전에 코브라를 썼어서 그런지 이번 코브라도 그냥 더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느라 서두가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드라이버 고르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디가서 눈탱이 맞는 일은 없을 거고 어? 이 사람은 좀 아네 라는 느낌을 점원한테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니까 드라이버 용어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알아두면 다른 골퍼분들하고 이야기하실 때나 아니면 레슨을 받으실 때나 유튜브를 보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드라이버에서 이거를 헤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샤프트 지금 분리를 시켜놨는데요. 헤드 먼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먼저 공이 맞는 이 부분을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 부분을 백페이스 그리고 아랫부분을 솔 밑부분을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솔은 이제 영어로 발바닥이라는 뜻이고 크라운은 이제 왕관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 명칭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앞쪽을 토우 그리고 뒤쪽을 힐 그리고 이 헤드와 샤프트가 이어지는 부분을 넥 그리고 이 넥 부분에 있는 이음새를 호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갈아끼거나 각도나 구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이음새가 또 따로 있어요. 슬리브라고 부릅니다. 그럼 드라이버 고르는 팁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버 헤드 종류부터 말씀드릴게요. 드라이버는 이렇게 샬로우 페이스 타입이 있고요. 딥페이스 타입이 있습니다. 딥페이스는 이렇게 위아래로 좀 길고 느낌에 조금 뚱뚱합니다. 그리고 헤드가 좀 작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샬로우 페이스는 양옆으로 넓습니다. 딥페이스는 정타를 맞추면 비거리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반면 정타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비거리 손실과 함께 방향성도 잃기가 쉽습니다. 반면 이 샬로우 페이스는 페이스의 양옆이 넓기 때문에 맞추기가 더 쉽고 조금 빗맞아도 관용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더 낮기 때문에 공을 더 쉽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샬로우 페이스는 초보자가 치는 채, 딥페이스는 상급자가 치는 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은 한 70%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들이 다 딥페이스를 쓸 것 같지만 프로들도 샬로우 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초보자들도 딥페이스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모델명이라도 샬로우 페이스로 나오기도 하고 딥페이스로 출시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렇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시를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헤드를 선택했다면 다음으로 선택할 건 로프트인데요. 드라이버 보면 9도, 10.5도 이렇게 써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웨지나 아이언에도 각도가 있듯이 드라이버에도 각도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9도, 10.5도가 일반적인데 이 중에 어떤 로프트를 써야 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완전 초보자라면 10.5도, 좀 거리가 난다는 분들은 9도를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건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리가 나도 10.5도를 쓰셔도 돼요. 중요한 건 바로 탄도입니다. 탄도, 즉 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각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날아가는 각도가 너무 낮으면 가다가 힘이 없어 이렇게 떨어지면 멀리 안 갈 거고 또 이렇게 너무 높게 떠도 멀리 안 나가겠죠. 알맞은 각도로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데 이 알맞기라는 건 보통 드라이버로 공을 쳤을 때 발사각이 한 14도에서 16도 정도가 나와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만약 내가 10.5도 로프트로 쳤는데 발사각이 16도보다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 탄도를 낮추기 위해서 구도로 좀 낮은 로프트로 치는 게 낫고 구도로 쳐봤는데 막 11도, 12도 이렇게 발사각이 안 나온다고 하면 탄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로프트가 높은 10.5도를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잭시호체를 썼었는데 이건 10.5도예요. 근데 지금은 구도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슬리브를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는 이 로프트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끼면 이렇게 끼면 9도 뭐 이렇게 끼면 10.5도 뭐 이렇게 끼면 7.5도 막 이런 식으로까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5도에서 10.5도까지라고 이렇게 좀 써 있는데 이렇게 가변 그러니까 7.5도에서 10.5도까지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프트 선택이 끝났다면 다음으로 선택할 건 샤프트입니다. 먼저 플렉스를 알아야 되는데요. 내 드라이버는 S야. 뭐 겨우 S야? 나는 X 써.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는 친구들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여기 샤프트를 보면 플렉스 S라고 써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R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샤프트 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샤프트는 이렇게 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R은 이렇게 많이 휘는데 S인 이 샤프트는 많이 휘진 않죠. 더 딱딱하다는 겁니다. 가장 딱딱한 거 순서대로 엑스트라 스티프, 스티프, 스티프 레귤러, 레귤러, 라이트 이런 식으로 X, S, S, R, R, L로 표기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만드냐? 바로 비거리와 방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샤프트가 강할수록 비거리가 멀리 가고 약할수록 비거리가 적게 간다고 하지만 이건 사실 틀린 말입니다. 세계 장타대회 1위가 쓰는 샤프트 강도는 R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멀리 친다는 이 세계 장타자 선수도 R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샤프트 강도는 방향성에 더 영향을 줍니다. 강한 샤프트일수록 더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X의 샤프트를 쓰면 좋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써보시면 강목 휘두르는 느낌이 납니다. 휘두르기 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럼 누가 어떤 강도의 샤프트를 쓰는 거냐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스피드로 말씀드릴게요. 볼스피드 72 이상이 X, 65 이상 S, 62 이상 SR, 그리고 55 이상 R, 그리고 그 아래로는 L을 쓰는데 보통 남성은 R부터 쓰고 여성분들은 L을 씁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일반 샤프트에서 드라이버를 고르는 요령이었는데요. 골프클럽은 샤프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헤드가 좋다고 해도 나한테 맞는 샤프트가 아니면 공이 제대로 맞지를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헤드는 공이 맞은 다음에 반발력으로 얼마나 거리를 내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방향을 잡아주느냐로 연관지을 수 있지만 이 샤프트는 공이 맞기까지 어떤 스피드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타이밍으로 들어오는지를 만들어주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트의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원래 구매할 때 헤드와 같이 나오는 샤프트를 스탁샤프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스탁샤프트를 분리해서 다른 샤프트에 갈아 끼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 샤프트를 비싼 돈 주고 갈아 끼우기까지 하는 거냐 그리고 왜 따로 파는 거냐 이런 따로 파는 샤프트를 애프터마켓 샤프트라고 하는데요. 이 애프터마켓 샤프트는 무게, 강도, 토크, 킥포인트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샤프트가 무겁다면 휘두르기가 더 어렵겠죠. 하지만 힘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이 샤프트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은 힘을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무겁기 때문에 또 속도가 느려진다면 반대로 힘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무게를 선택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헤드스피드 100마일 정도, 볼스피드는 한 67정도 평균으로 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6S 정도를 쳐도 되지만 샤프트에서 추천하는 건 5S였어요. 여기서 5, 6 하는 건 무게를 뜻하는데 5는 50g대, 6은 60g대를 말합니다. 왜 제게 5S를 권했냐면 한두 번 잘 치는 거면 6S를 써도 되지만 18월 내내 다 돈다고 하면 이제 일관된 스윙과 체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거죠. 항상 일관된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5S가 맞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입한 이 벤투스 벨로코어 블루OS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게 외에도 샤프트는 또 킥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킥포인트가 뭐냐. 이제 뭐 그냥 격투기에 로우킥, 미들킥, 하이킥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샤프트는 이렇게 헤드 쪽을 팁, 그리고 이 그립 쪽을 버트라고 합니다. 로우킥은 여기 팁 부분에서 휘는 거고요. 미들킥은 샤프트 중간, 그리고 하이킥은 이제 이 그립 쪽에서 이제 좀 쉰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로우킥일수록 공이 여기서 휘기 때문에 공이 더 뜹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위로 갈수록 공이 아무래도 좀 덜 뜨겠죠. 암튼 이 부분은 사실 피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피팅할 때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추어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크인데 이것까지 고려하면서 샤프트를 저희가 선택을 하진 않지만 이해는 해두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 공이 맞으면 이게 쇠몽둥이가 아니다 보니까 헤드가 이렇게 공을 맞을 때 이렇게 좀 뒤틀릴 수 있을 거잖아요. 보통은 낮은 토크일수록 이게 체에 뒤틀림이 없는데 이 토크가 높으면 비거리가 더 나가고 낮으면 비거리가 덜 나가더라도 이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하는 게 비거리가 한 180, 200밖에 안 나가는데 방향을 잡겠다고 낮은 토크를 써버리면 오히려 부정되는 게 더 없이 방향이 더 엉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거리가 나는 골퍼가 욕심낸다고 더 이제 토크가 높은 걸 써버리면 뒤틀림이 더 심해가지고 공이 똑바로 가지 않아서 슬라이스 나면서 이렇게 거리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아서 피터 분들이 분석해주는 부분이지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피팅할 때 궁금한 거를 물어본다든가 내 클럽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면서 공을 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도 결국 그럼 도대체 뭘 사야 돼? 뭐 추천해달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시타입니다. 골프작 가서 시타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최신에 나온 드래버들 다 달라고 해서 쳐보세요. 다 쳐보고 안 사도 정말 그분들을 신경조차 안 쓰거든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최소 50만원, 60만원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데 다른 공산품들은 만져보는 것조차 못하지만 골프채는 쳐보기까지 할 수 있잖아요. 골프채는 꼭 쳐보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타에 보면서도 아 이건 헤드가 9도구나 뭐 10.5도구나 S구나 뭐 R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잘 맞는 걸 또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마음에 드시면 바로 사셔도 좋고 아니면 제품명이랑 샤프트 스펙들을 받았다가 중고로 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같은 제품에 같은 헤드에 이제 샤프트만 바꿔서도 쳐보세요. 뭐 9도를 쓴다든지 10.5도를 쓴다든지 S를 써본다든지 R을 써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명 다른 부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중고장태에서 이것저것 사고 쳐보시고 마음이 안 들면 또 팔고 또 다른 걸 쳐보고 신제품 아니더라도 과거에 또 명성이 있었던 체들 뭐 버너라든가 뭐 G410이라든가 뭐 이런 명체들도 한번 쳐보세요. 제 아버지는 핑 G30을 치시는데요. 이거는 중고장태에서 한 20만 원도 안 하는 체인데 제가 연습장에서 그 체를 써보곤 놀랐어요. 너무 잘 맞아서 암튼 최대한 많은 제품을 쳐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클럽을 찾아보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뭐 10K 10K 하는데 어 뭐 관용성이 더 좋다고 해서 나오는 체들이에요. 근데 굳이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물론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어도 실제로 쳐보면 어 어떤 차이지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떤 채를 쳐도 잘 치는 스윙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잘 치는 사람들은 뭐 뭘 갖다 놔도 잘 치잖아요. 전에 제가 이 코브라 L2DX를 칠 때 어 저는 아무리 쳐도 250m 막 이렇게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 지망생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공을 쳐보니까 이게 막 280m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치는 사람의 문제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그만큼 정말 스윙이 좋은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윙 연습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뭔가 더 도움을 받고 싶다면 꼭 시타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드라이버를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 어 저도 새 드라이버로 라베 하면서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